꼬리의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줄여서 꼬꼬무 영화 속 장면의 꼬리의 꼬리를 물어서요 캐릭터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꼬꼬무 꼬꼬무에서 꼬리를 제대로 물어주실 뿐입니다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분입니다 너튜브 뇌부자들을 운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2750님이 심리를 꿰뚫는 김지용 선생님과 영화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2319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기 참 어렵네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치유되는 김지용 선생님 반가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시죠 자 그럼 꼬리의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꼬무 오늘 만나볼 영화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이야기죠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꼬무 함께 하시면서 영화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김지용 선생님께 문 두드려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진희님이 우아한 거짓말 참 먹먹한 영화였대요 절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사는 삶에 익숙해져서 저조차도 제 마음을 모르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닥 달라진 것 같진 않고요 가끔 스스로 이대로 괜찮나 생각이 들지만 가족이 있기에 괜찮다 날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맘이 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괜찮아질까요 너무 어렵네요 하셨어요 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어떤 영화인지 김지우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 김희애 고아성 김유정 김양기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영화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후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천지가 유언도 일기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언니 만지는 자책하고요 엄마 현숙 역시 깊은 슬픔에 빠지죠 밝고 귀여운 아이였던 천지가 왜 갑자기 떠났을까 이후 언니 만지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천지의 친구인 화연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죠 집단 따돌림에 쓰러진 14살 소녀의 이야기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중은 선생님은 영화 우아한 거짓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먹먹하게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식과를 처음 배우고 이럴 때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다 겉으로 티가 날 줄 알았어요 그걸 숨길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겉으로 이 우울한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천지처럼 그래서 그런 몇몇 환자분들도 떠오르고 또 제가 뵙고 있는 자살 유가족 분들 또 그분들의 마음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저도 좀 쉽지 않은 마음이 힘든 영화였어요 자 그럼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꼬리를 물 첫 번째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화연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 받아간 천지 그런데 천지의 초대장에만 시간이 3시로 적혀 있었죠 아이들은 천지를 앞에 두고 천지를 언니로 바꿔 부르면서 사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톡을 나눠요 참 이렇게 뻔히 천지를 앞에 두고 아이들이 이런 집단 따돌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장면 떠오르면서 아직도 좀 화도 나고 답답한데 되게 고난이도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들여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재미로 합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약하다 느껴질 때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재미라는 게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이 식의 아이들은 이제 친구관계가 인생의 절반이니까 워낙 크니까 이제 버림받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편을 가르고 자기가 이제 다수의 편이 되면은 자신은 어쨌든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쟤는 약자고 나는 이 강한 집단에 소속돼 있어라는 안정감을 쟤를 더 확실하게 괴롭힐수록 나 역시 확실하게 안정감을 느끼니까 결속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런 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도 안 해야 될 행동인 거 이제 알 텐데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건데 중학생 시기가 가장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아직 우리 뇌에서 공감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라는 이마 쪽의 뇌가 덜 자란 시기예요 이게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한 만 20세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자라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생 시기가 몸은 많이 성장하고 2차 성징도 일어나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공감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은 부족한 제일 무서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럴 수가 있군요 천지에게는 또 이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아마 진료실에서 만났다면 해줄 말은 정말 많았겠죠 일단은 네 탓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바로 바뀔 가능성이 적을 테니까 너 탓을 하지 말고 아이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떠나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환경을 바꿀 힘이 있는 선생님이나 어머니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아마 조언을 해줬을 텐데 이렇게 해도 상황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점점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안 되는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아한 거짓말에서 꼬리를 물 두 번째 장면 함께 해볼까요? 동생 천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언니 만지가 동생과 했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이죠 언니 만지가 친한 척하는 친구랑은 놀지 말라고 하지만 천지에겐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또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도 참 힘든 일인가 봐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저도 그렇고 친구 관계 또 이런 문제들로 밤새 고민하고 정말 속 썩이면서 괴로워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고 혼자서 다닌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자아가 튼튼해야지 이제 한 어른으로서 자아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지 가능한데 아이들에게 이거는 너무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요 아 전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반 전체가 괴롭히거나 이러면 진짜 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씬에서 천지가 따돌림받는 친구가 있다고 돌려 말하니까 언니 만지가 따돌림받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제 언니는 절대 의도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가장 큰 상처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제 폭력이나 따돌린 피해자들이 항상 이런 마음이 따라와요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따라오고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나 때문일 거야 라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이 더 굳어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거를 내 마음 탓이라고 여기냐 이거를 도덕적 방어관념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는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이들 그리고 어릴 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한 아이들에게서 보이는데 아이들은 스스로를 이제 나쁜 세상 속에 좋은 나라고 보는 것보다는 좋은 세상 속에 나쁜 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나마 현재의 문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거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이제 나쁜 사람이다 혹은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얘네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를 탓하는 게 마음속에서 오히려 더 편한 선택지라는 거죠 참 이런 데나 대화를 나눴지만 가족들은 천지가 따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천지나 이름은 좀 대놓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네 너무 진짜 너무 안타깝죠 참 저도 너무 가까운 시간에 영화를 봐서 감정이 아직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보셨네요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상실과 또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어머니가 밥 짓다가도 꾸벅꾸벅 졸고 밥 다 된 소리 깜짝 놀라서 깨고 이러잖아요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장면에 천지는 건 뭐라고 있냐 막낸데 이른 아침부터 언니 교복을 다림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 하기 싫으면서 사실은 집에서는 그런 티 전혀 안 내고 성적도 좋았다는 천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사별 이후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꼭 참고 내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힘들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낫다라는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좀 굳어졌을 거고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것도 티를 전혀 안 내는 착한 아이였잖아요 자신의 순수한 욕구는 항상 누르기만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온 거죠 가끔씩 애 둘러서 얘기를 꺼냈어요 들어보면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꺼냈고 엄마한테도 가끔씩은 꺼냈는데 그거를 알아챌 여유가 없었던 너무 바쁜 어머니셨던 거고 누구 탓하기는 참 너무 아쉽죠 이렇게 혹시 아이가 따돌림 받는다는 걸 눈치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일단은 그 노력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마음은 정말 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싶었지만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아이는 자라나면서 이제 또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서 부모랑 어릴 때 맺었던 그런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 어려서 친구처럼 지내곤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안 해주거든요 점점 더 안 해줄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어떻게든 도와줄 거다 나는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누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가족이다 그게 누군가에게나 필요한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제 함께해 볼게요 소영님이 저도 중학교 때 학원에서 1년은 학교에서 왕따 당했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도 아이고 공부나 하라고 하고 아예 고등학교 가서 학원을 안 다닐 때까지 따라 다녔었네요 아 진짜 나쁜 친구들이었네요 어른이 된 지금도 종종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험이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안 미칠 수 없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덮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이 돼서까지 영향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8822님이 저 지금 39인데요 17살 때 당한 왕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대요 저 그 영화 안 봤는데 대사만 듣고도 마음이 아프네요 전 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서 금방 좋아지긴 했다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바꿨네요 근데 쉽진 않죠 이것도 그럼요 진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문제 해결의 속도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아이의 자존감은 깎여나가고 자신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도 점점 올라가고 그 시기에 정말 잘 결정하셨던 거고 당연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집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생활권이 바뀐다는 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모두 다 어려운 일인데 근데 아이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한창 또 예민할 때니까 0718님이 제 아들이 6학년인데 3월부터 몇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더니 지금까지도 반 전체 아이들이 무시하고 따돌린대요 처음엔 학폭 신청 후 벌을 받았는데 반 전체로 번졌고 아 진짜 선생님도 방관하시는 것 같은데 자존감 떨어진 아들을 어쩌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 전체가 이러면 전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짜 정답이 뚜렷이 없는 문제일 텐데요 저는 가끔씩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정답이 없는 문제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반에서 몇 명이 좀 약한 친구 한 명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반 전원을 정말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체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잊을 수 없는데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는데 어쨌든 더 이상 누구도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는 다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요즘 시대에 또 학생들을 다 체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안 되죠 그래서 뚜렷한 정답은 없고 모든 거에 득과 실은 있는데 일단은 아이는 꼭 심리 상담은 전문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연계되는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사적으로 꼭 심리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자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학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나쁜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데 참 진희님이 절 따돌렸던 그 친구들 앞에 가서 말해주고 싶대요 너희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알고 있냐고 어떻게 반응할지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될 때가 있대요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요 하셨어요 네 그 이제 괴롭히던 친구들 중에 몇몇은 물론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나쁜 사람으로 자란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또 느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 본인이 가해자였던 상황을 떠올리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성인이 돼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런 스스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정말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능성이 다양하고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렸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영화님이 저는 되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겪었다고 같은 동네 친구였는데 나중에 다 잊어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상처 준 아이들은 절대 기억 안 하죠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따돌렸던 아이들도 어른이 돼서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또 방금 답했던 대답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괴롭혀던 친구 몇 명이 DM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참다 참다 참다가 아 참 뭐 그러지마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냐고 지네가 괴롭혀놓고서 아직 들어가 봤더니 아직 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 엄마가 돼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위안이 됐던 건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도 다 찾아봤는데 잘 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성격을 못 고쳤으면 그렇죠 공감 능력 충동 조절 능력 부족한 게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맞아요 그렇게 잘 살진 않을 것 같아요 8432님이 전 주소지 친척 집으로 옮기고 서울까지 전철 타고 왕복 3시간을 다녔대요 근데 엄마가 조퇴해도 괜찮다고 해서 아 그거 믿고 좀 마음을 놓고 다녔대요 나답게 행동하니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조퇴 이런 거 괜찮다고 해서 조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뭔가 반에 좀 착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옮겨가서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8432님이 어머님이 정말 잘 행동하셨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왕복 3시간 다니면서 많은 거를 잃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잃어도 더 중요한 내 삶을 지킨 거니까요 그게 1번이라는 사실은 다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했겠어요 자 꼬꼬무 퀴즈 또 출제 시간이 왔네요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문제 출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천지를 따돌린 화연 역을 맡은 이 배우는 드라마 해품달 영화 20세기 소녀에 출연했습니다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1번 김유정 2번 여진구 3번 한가인 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려요 9655님이 오늘 방송 진짜 유익하네요 아기 키우는 아이 키우는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해야겠대요 우리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 파헤쳐봤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저도 감정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래도 그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부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린 시절엔 누구나 부족하고 그게 내 잘못은 아니라 가해자들의 잘못이었다는 사실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또 꽃고무 시간에 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산의 시내타운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꽃고무 김지용 선생님과 함께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꼬리를 물어봤습니다 퀴즈도 내드렸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김유정씨였죠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물 받을 당첨자는요 시내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방에 올려둘 거예요 우리는 영화 보이후드에서 패밀리 오브 디 이어 들려드리면서 아 이어에서 히어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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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your hero 감사합니다.